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준영 디비입니다 오늘은 롤러코스터를 타볼거에요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제 스킨이 좀 바뀌었죠? 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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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이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수로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? 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스를 딱 설치하고 딱 이게 출발 버튼 딱 누르면 저기 마린이 안녕 여기 크루프트 와우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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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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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루프트 오오오 Sw정아 어 아하 아하 뭐 깻먹고 갈까.. 깻먹고 갈까? 깻먹.. 깻먹물을 먼저 풀.. 시작.. 짠 이렇게 하면 짜라라라라 쨔쨔쨔 어? 남현준이 그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거의 끝이 다 돼갑니다 짠! 이런 근데 아니 저기 시가 지진이 나면 안 된다 눈 타고 좀 덤벌해서 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거의 끝이다 내가 너네 너무 귀여워 다시 또 따라왔네 준비 아아 안다 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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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끝은 어디 갑니까? 지금 끝이 없는 거 같은데 아니 재미없어 재밌는 줄 알고 그런 재미있는 거 같아요 엄마 이 껴다 엄마 이 껴다 태양이요 야단 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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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쭉쭉 올라가고 싶습니다. 끝은 어디 갈까요? 이제 끝이네요. 여러분들 이렇게 재미있는 롤러코스터를 타봤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제발요 그러면 안녕 안녕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